네, 펜더의 새로운 라인업 오리지널 시리즈 제규어 편입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아키버라의 디규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아우지 론칭을 했죠. 아메리칸 어쩌구 시리즈가 계속해서 지금 라인업을 이름을 변경하면서 바꿔가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하셨던 오랜 기간 동안 사랑해왔던 아메리칸 스탠다드가 지금은 아메리칸 앞으로 프로페셔널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이름을 바꿨고요. 그리고 아메리칸 디록스가 아메리칸 엘리트로 이름을 바꿨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57, 62, 65, 59 이렇게 나왔던 그때 그 연도수가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었던 그 모델들이 전부 다 10년 단위로 통합이 되고 모델 단위로 통합이 되면서 아예 아메리칸 오리지널 시리즈로 재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연도수가 달려있는 기타를 사고 싶으시면요. 중고로 사시든가 아니면 커스텀샵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뭐 그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50년대에 좋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모아놓은 패키지 상품으로서 뭐 여행으로 따지면은 진짜 딱 가이드가 따라다니는 패키지 여행 같은 느낌 자유여행에서 편의성이 많이 보장됐지만 여러분들이 원래 또 그 연도수의 디테일에서 가져가고 싶어했던 그런 뭐랄까 역사적인 의미는 또 약간 조금 퇴색한 감도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장단을 가지고 있는 시리즈라서 많은 여러분들께 어 되게 칭찬도 많이 받고 되게 아쉬운 소리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라인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50년대, 60년대 스타라토캐스터라 텔레캐스터 텔레캐스터 하고요. 그리고 재즈마스터를 먼저 했었는데 이번에는 60제규어로 아우지 시리즈 계속 이어 가보겠습니다. 꽤 비싸네요. 가격이 비싸요. 289만원 361만원에 20% 할인 적용돼서 289만원 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60제규어는 뭐 재규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재즈마스터가 원래 먼저 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스타라토캐스터가 최상위 모델일 때 거의 깁슨의 최상위 모델의 반값도 안 됐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약간 하이엔드급으로 하나 더 만들어서 최상위 모델을 그래도 가격대를 좀 올려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처음 만들었던 게 재즈마스터인데 망했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만든 게 재규어인데 역시나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했는데 나중에 이제 다른 팬더의 노력이라기보다 다른 여타 20세기의 굴지의 아티스트들이 뮤지션들이 그 기타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정말 손 안 대고 코푼격으로 전설이 된 전송기가 되고요. 되게 운이 좋은 기타죠. 그리고 사실 재규어 하면 역시 커트코베인의 영향력을 빼고 생각할 수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팬더의 한때 비운의 최상위 모델이다가 다시 한번 전설로 자리매김한 재규어의 60년대 오리지널 모델입니다. 101cm 전장 가지고 있고요. 두께는 40 플러스 2, 42mm 12플레이 뒤뚤레는 78mm이고요. 바디 엘더 사용하고 있고요. 메이플 60년대 C쉐임넥 그리고 지판에 라운드 라미네이티드 로즈우드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도 로즈우드를 사용하고 있네요. 이쪽에는 그리고 머신헤드는 퓨어 빈티지 싱글라인 팬더 디럭스 머신헤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너트 너비가 41.9mm 본넛입니다. 지판공율은 역시 9.5mm 원래 이 시기에는 전부 다 7.25mm 였습니다. 지판공율 반지름이 180mm 였는데 240mm로 반지름이 조금 커지면서 좀 더 두툼하고 빤빤한 느낌을 보실 수가 있죠. 프렛은 빈티지 톨 22프렛 그리고 스케일 길이 스케일 길이가 완전 쇼스케일 이게 원래 스케일이 기본적으로 팬더에 25.5인치 648mm 스탠다드 스케일이 적용이 되고 그리고 깁스는 24.75인치 629mm가 적용이 되잖아요. 얘는 609mm입니다. 609mm 이만큼밖에 안 돼. 24인치예요. 그래서 610mm의 쇼스케일 가지고 있고요. 6.2 퓨어 빈티지 제규어 싱글코일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빈티지 스타일의 플로팅 트레몰로 브릿지에 글로스 리트로셀룰러스 라커 피니쉬 적용돼 있고요. 컨트롤버 선생님이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여기 올리시면 이게 리듬서킷이고요. 이게 앞에 게 볼륨 뒤에 게톤 내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고 이게 앞 픽업 온오프 스위치입니다. 이렇게 한번 꺼지고요. 이게 뒷 픽업 온오프 스위치 네 로우 컷이고요. 네 쨍해지죠. 네 매력 소리 나네요. 그리고 볼륨 톤 이렇게 먹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기능이 하나 있는데 머플러가 있어요. 머플러 이렇게 하시면 그렇죠. 저 기능이 뭐냐면 일반적인 그랜드 피아노에서 보면 가운데 페달을 소스테누터라고 하는데 그거 말고 이제 업라이트 피아노 가정형에 보면 그 가운데 페달을 밟으면 피아노 안에 있는 머플러가 싹 덮어요. 이거를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먹먹한 소리가 나죠. 근데 이걸 주법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핑 기타에서 많이 사용하는 주법을 예전에 저희가 했던 제규호 모델 중에 이 머플러 달려있는 모델이 하나 있었어요. 네. 어우 재밌다. 저런 특수 스펙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무게 달아 볼게요. 자 저는 이게 좀 기타 크고 무거워요. 7163 오 이거 비슷한데요? 일단 둘 다 약간 묵직한 쪽으로 잡았는데 7일 아 와 진짜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유세 어 딴 데서는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아직 선생님을 제가 못 잡고 있어요. 야 3.75 알겠습니다. 대단합니다. 아 또 여기서 뺨 맞은 거 어탐 가서 화풀해야 되겠다. 그렇죠. 자 이제 클린톤이 펜더 클린톤인데 되게 뭐랄까 제규호랑 별 관계는 없고요. 네. 이름은 그냥 대충 맞는 거 같고요. 이 소리가 진짜 선명해요. 되게 고급진 소리예요 이거.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모델들보다 확실히 두툼해지고 치기가 편해졌습니다. 모더나이즈가 좀 됐어요. 미드서킷으로 가서 이게 앞 B컵 소리예요. 두 개 다 기피컵 어 참 고급스러운 소린데 커트 코베인이 쳤어도 유명해졌겠지만 막 좀 더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지미 페이지라든지 무슨 에릭 크래프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막 앵겨서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면 제가 봤을 때 더 망했어요. 더 망했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야 이거 누가 안 쓰는 건데 내가 써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쓴 거지 네 적극적으로 했다가 재즈 마스터는 망한 적이 있죠. 조페스한테 갖다 줬는데 조페스에 애 뭐야 이거 쓰다 말았죠. 뭐 이 총 갖춰된 얘기가 있어요. 자 마샬 클린톤이요. 자 마샬 클린톤이요. 자 마샬 클린톤이요. 오 이거 되게 부드럽다. 소리 특이하네. 리드 서킷. 아 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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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주판 튀기는 것 같고 참 재밌네요. 픽업 체인지가.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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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하하하하하하 네 저 이렇게 주판알 튀기듯이 한꺼번에 만져줘야 되는. 예 또? 오 좋아요. 뭐랄까? 일반적인 팬들에서 듣기 힘든 굉장히 풍성하고 유니크한 사운드가 납니다. 팬더게인. 와 이게 머플로우프. 개인 아니면 신비하네요. 마샬게인. 유포트. fries. 아. 그 뒤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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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소리 좋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유니크해요 유니크해요, 참 어디서 들어본 소리가 아니에요 어우, 저는 맘에 듭니다 최상위 기종으로 만들었었던 아우라는 분명히 있습니다 야, 이건 뭘 한번 쳐봐야죠 네, 뭐든 그냥 한번 쳐 보겠습니다 A마이너 펜드로 시작해서 마샬 마샬 멋진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사운드 멋지죠? 네, 좋아요 확실히 그, 일반적인 펜더의 사운드와 차별화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사실 재규어가 잘 만든 기타인데 운이 굉장히 없었죠 재즈마스터 때 실망한 사람들이 재규어라고 별거 있겠냐 이런거죠 아, 치욕의 펜드였어요 그때 당시에 정말 그랬죠 일단 재즈마스터가 망했는데 또 재 로 시작하는 기타를 만든 것도 J시리즈에다 J도 안되니까 M시리즈만 무스탕이라고 그러지 않았나 아, 뮤직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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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M시리즈였죠 네,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는 듀오소닉 네, 다 망했네요 여기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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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쉐입이죠? 다 네, 그렇습니다 오프셋인데 걔네들은 이제 좀 좁죠 좀 좁고, 밑에도 이렇게, 이렇게 날개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재규어 사운드 쭉 들어봤는데 뭐 저는, 어, 좋습니다 이게 오히려 저는 재규어는요 이 오리지널 시리즈로 넘어가면서 그 시기에 장점을 모은 이 모델하우스 모델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제일 뭐랄까, 안정감이고 사운드적인 특성도 그렇고 딱 뭐랄까, 그때 당시에 정말 나왔을 것 같은 최상권 모델 같은, 그 스펙의 정리정도 잘 된 것 같아요 그 길을 잘 들어갔고 나서, 그 야생동물을 좋습니다 저는 오히려 아우지로 가면서 재규어는 더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잘 된 것 같네요 자, 그럼 시청 잔주평 하나 드릴게요 네, 시청 잔주평은 2052화입니다 스트랜드버그의 헤드리스 기타였죠 보호된 퓨전이었는데 은총씨와 함께 했던 리뷰였고요 여기에 아무리 생강캐도 난 마늘님 아무리 생강을 캐 봐야 마늘이라는 얘기죠 참 다양한 장르에 사용될 수 있는 멀티 기타네요 특징이 없다가 아니라 모든 장르에서도 참 좋은 기타로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욕망으로 울컥하며 지금 카드 한도와 연봉을 잘 따져보게 됩니다 적금을 들어 볼까도 생각하며 뭐 이렇게 해주셨네요 한줄평 학교에 이런 학생들 꼭 있습니다 전과목 다 잘하는 학생 심지어 채웅마저도 이렇게 주셨습니다 되게 꼴 배실 쳐 네, 진짜 꼴 배실 쳐요 나는 뭐야 그럼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그렇습니다 정말 그런 학생을 방불케 할 만큼 정말 팔방미인 같은 기타였죠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재규호가 진짜 톡 쏘고 진짜 익스트림해서 저는 진짜 그 뭐 누구고 재규호 뭐 이런 거 뭐 막 너 왜 저런 걸 왜 나한테 치라 그러나 그랬는데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개냥이 개냥이, 알겠습니다 저는 재규호는 10년 단위가 났구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60년대는 통합을 했더니 매력들이 잘 모였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힘들었습니다 오리지널 시리즈에 사실 최대 수혜자는 지금까지 재규호인 것 같죠 재규호인 것 같죠 네 아, 좋다 진짜 네, 오늘 이렇게 오리지널 60 재규호 같이 보셨고요 오리지널 아직 저희 안 한 거 몇 개 있습니다 근데 하위 치니까 쇼스케일이 많아요 손가락이 안 들어가 아, 그렇군요 네 진짜 개냥이네요 네, 개냥이네 장난감 같은 느낌도 있는 오리지널 60 재규호 같이 보셨고요 어, 아우지 남는 빈칸들 저희가 악기 들어오고 쭉쭉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드릴게요 짜잔 이거 좀 여기 점수 막 많이 있어요 선생님은 약간 마음에 드신 것 같아요 네 아잇 또 인정하나요 여러분, 까기도 전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점수 몇 대면 어, 생각보다 많이 나죠 9.0, 8.5 저는 선생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길래 뭐 한 9.5나 10.0 나오는데 아닌가 제가 이렇게 나이 먹을수록 그렇게 몰지락한 사람도 아니고 하하하하 그게 나이랑 상관이 있었나 싶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게 어떤 일정, 방향성이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기어들 모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분 여기 계십시오 기어타임즈 더블타임즈 이펙터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쿠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즈 이펙터 타임즈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모이시는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줄평 베스트 한줄평 시청자 한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것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씨가 뽑는 거죠?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 트랙 내년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